배달의 민족이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의 안정파괴로서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효과적인 경영을 통해서 기업과 조직의 경영자 여러분들의 경영을 돕는 조직의 수많은 구성원들의 자기 개발을 돕는 드르크멘의 경영TV 운영자의 동락입니다. 근래 음식 주문 배달 전문 플랫폼인 배달의 민족이 독일의 딜리버리 히오르라는 기업에게 무려 40억 단 우리 돈으로 약 4조 8천억이라는 거금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배달의 민족이 개념한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닌가 수수료를 대포 올리는 것이 아닌가 하고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이 사회의 안정파괴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업이 크게 성장하고 유니콘 기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배달의 민족은 안정파괴자이다. 유니콘 기업은 기존의 질서를 깨뜨린다.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르크는 현대 조직은 안정파괴자로 존재한다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현대 조직은 안정파괴자로서 변화를 추구한다. 현대 조직은 혁신할 수 있도록 조직되어야 하며 그리고 혁신은 슌페트에 따르면 창조적 파괴이다. 이거는 그러나로 시작합니다. 이 앞에 뭔가 있다는 뜻이죠. 사회, 지역사회, 마을이라든가 가정 같은 이런 공동체는 안정을 추구하는 집단들입니다. 이들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최소한의 변화를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은 비록 그 사회 속에, 그 지역사회 속에서 존재하지만 그것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달라야 합니까? 그것은 조직은 근본적으로 안정을 추구하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조직이 안정을 추구하게 되면, 안정을 즐기고 그것에 안주하게 되면 그 조직은 자신의 임무와 과업을 수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직은 원래부터 이 사회의 모든 변화들, 시대의 변화, 환경의 변화, 시장의 변화, 지식의 변화, 기술의 변화, 그리고 인식의 변화 등 모든 변화에 대응하도록 태어난 그런 존재입니다. 변화 관리자이어야 되고, 안정 파괴자이어야 된다고 들을 거라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직은 이 사회 속에 존재하는 이 사회에 종속된 이 사회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 서브 시스템입니다. 이 사회에는 수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영리기업, 정부조직, 병리단체들 엄청나게 많은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속에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회가 있고, 수많은 지역사회가 있고, 수많은 마을이 있고, 수많은 도시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속에 수많은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이들 모두는 욕구를 갖고 있고, 뭔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충족시켜주는 존재가 바로 조직입니다. 이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줄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누군가에 만들어진 존재가 조직입니다. 여기 서비스는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공공서비스, 법률이든 행정이든 모든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개인일 수 있고, 집단일 수 있고, 어떤 단체를 듣고, 정부조직, 지방조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만든 것이 바로 조직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비롯한 모든 조직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이 사회의 도구이고, 수단이고, 시스템입니다. 모든 조직은, 기업은 사회적 존재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만든 기업은 사회적 존재가 아닌데요? 저는 이 사회와 상관없이 내가 돈을 벌기에 기업을 만들었는데요? 이런 말 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만일 그 기업이 이 사회가 요구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소비자가 그것을 구매해 주지 않는다면 어찌 될까요? 그 기업은 폭망합니다. 폭상한 망이 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설사 그런 의도로 기업을 만들었다고 해도, 결국 그 기업은 이 사회의 피로를 충족시켜야 하는 사회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의사와 상관없이 사회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조직은 왜 변화해야 될까요? 그것은 사회 자체는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 속에 있는 수많은 노약자들, 사회대학자들,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이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사회 속에 있는 대다수의 구성원들, 소비자들은 변화를 추구합니다. 더 좋은 것, 더 멋진 것, 더 맛있는 것, 더 새로운 것, 더 편리한 것, 더 가성비 있는 것, 더 가잼비가 있는 것을 추구합니다. 가치 대비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기업과 조직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직의 과비고 임무라는 것입니다. 다시 강조드립니다. 그래도 조직은 기업은 변화관리자이어야 되고, 안정파괴자 혁신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달의 민족의 탁월성은 무엇입니까? 왜 독일의 델리버리 히어로가 40억 달러라는 엄청난 우리나라 4조 8천억에 가까운 돈을 지불하면서 배달의 민족을 합병했을까요? 그것은 배달의 민족이 이사회 안정파괴자 역할을 제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질서를 제대로 멋지게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사업의 귀를 만들어냈기 때문입니다. 어떤 질서입니까? 그것은 개별 점포에 전화해서 주문하고 배달 받는 시스템입니다. 우린 모두 이런 시스템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혁신가에 의해서 플랫폼 방식의 주문 및 배달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은 더 다양한 음식을, 더 다양한 선택 방법으로 더 빨리, 더 편리하게, 더 재미있게 주문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더 큰 가치와 효용을, 더 큰 만족을 채용했습니다. 몇 년 전인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저는 쫄투에 출연한 김봉진 사장을 뵌 적이 있습니다. 이 쫄지 말고 투자하라는 이 프로그램은 그 당시에 투자 유치를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은전히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3조 유니콘, 배달의 민족, 창업부터 지금까지의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몇 년의 간격이 있지만 엄청나게 달라진 김봉진 시호의 모습을 저는 확인했습니다. 기업의 성장이라는 것이, 기업의 발전이라는 것이 시호의 발전과 함께하는 것이죠. 학습자 시호, 실천하는 김봉진 사장, 혁신가 시호. 저는 이 김봉진 시호께서 그루들로부터 뭔가를 많은 것을 배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굿 투 그레이트 짐 콜린스의 글을 통해서 그런 많은 것을 배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더러그로부터, 매니지먼트라는 책에서 기업의 목적은 주구, 이 극대화가 아니라, 고객 창조라는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호의 발전이 기업의 발전입니다. 공부하는 시호, 실천하는 시호, 혁신하는 시호가 유니콘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은 조직은 안정파괴자이어야 합니다. 기존의 낡은 질서를 깨뜨리는 창조적 파괴자가 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이끄는 변화관리, 그리고 창조적 파괴 혁신가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사회가 발전합니다. 이 사회가 제대로 기나가는 사회가 됩니다. 펑션잉 소사이어티, 그리고 소비자들은 더욱더 풍요로워집니다. 이것이 조직의 본질적인 특성이고, 임무고, 과업이고, 책임입니다. 이것에 충실하는 기업만이 결국 이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성장한 기업, 유니콘 기업, 데카콘 기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기업은, 조직은 이 사회의 꽃입니다. 이 사회를 제대로 기능하게 합니다. 여러 기업인들은 경제하든 이 사회로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피터드레크의 마무리 조언을 하면서 끝내겠습니다. 조직은 기존의 구조와 간섭, 그리고 친숙하게 느껴지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제품, 자랑하는 그 제품과 서비스, 제조, 공정, 기술, 인간관계, 사회적 관계, 혹은 조직 그 자체까지도 체계적으로 폐기하는 것을 전제로 조직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배달의 민족이 부럽습니까? 유니콘 기업을 꿈꾸십니까? 그렇다면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는 창조적 파괴자, 안정 파괴자가 되십시오. 기존의 질서를, 낡은 시스템을 새롭게 혁신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조직의 사명과 목적이 중심이 되는, 여러분의 사업의 성격을 결정하는, 여러분의 고객들의 현실을 주목하십시오. 고객의 현실 속에 담겨있는 그들의 욕구와 피로를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 담겨있는 불안을, 불만을, 불평을, 부족을 해결해줄, 사업부를 해결해줄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십시오. 드러커맨의 경영TV는 기업과 조직의 경제와 여러분들의 경영을 돕는, 그리고 조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구수한 여러분들의 성장과 개발을 돕는 채널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경영 노하우와 마케팅 통찰, 그리고 자기 개발의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어허차차